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좌절과 실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결국 회복하는 그런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낸 여정과 함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주제 비극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목은 비극은 사실 나를 더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철학자 니체가 처음 젊었을 때 저술했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요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가끔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정말 비극의 주인공 같다 그 비극 슬픈 이야기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결국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견뎌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사실 내가 주인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운 이야기를 슬픔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연극에서는 비극을 더 중요하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비극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우죠 뭐 기억나세요? 햄릿 맥베드 리어 킹 킹리어 리어왕 그다음에 뭐 오델로 뭐 이런 반드시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다음 중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햄릿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딱 쓰면 틀리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이제 로메오와 줄리엣은 왜 그 비극이 안 넘는 게 슬프잖아요 그 슬픈 그 젊은 아이 남녀가 죽고 그 비극적인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실 세익스피어의 연극 중에 더 유명하죠 사실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 안 들어갑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옛날에 한번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완벽한 비극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보통 비극은 모든 게 절망으로 끝나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고 그 두 가문이 서로 화해해서 잘 지냈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냥 우리 청춘남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참 감명을 많이 받지만 깊이나 내용에서는 이런 4대 비극하고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죠 이런 비극에는 대사 하나하나가 아마 어마어마한 수준과 깊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비극이라고 인정해줘도 다른 비극들하고는 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네 삶에서 희극보다는 비극을 더 중요하게 연극해서 말이죠 쳐주는데 우리의 삶도 삶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에서도 희극이 많으면 좋겠지만 기쁜 일이 많으면 사실 좋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나서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기뻤을 때 즐거웠을 때도 참 소중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런 비극적인 여건 속에서 내가 한 칸 더 성숙하고 한 칸 더 겸손해지고 한 칸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추억, 그런 회고를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 이런 역사적인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에서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위대한 비극은 소포클래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시대의 오이디프스 왕 이런 소포클래스 이런 옛날의 차원 높은 비극들을 보면 깊은 생각, 깊은 깨달음 그리고 내면의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사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신세계가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극에는 항상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극에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을 단순하게 불행이다, 불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당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을 때는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지나서 나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렇게 일어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은 항상 더 의미가 있게 되고요 비극은 항상 더 곱씹을수록 더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또 좌절과 실패 이야기들을 비극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비극이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것이 차원이 높아도 결국 내가 나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 과정만큼 숭고하고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의 삶을 비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비극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해설이나 인문학적인 고찰을 하려면 반드시 니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체가 이 비극의 탄생을 1800년대 정도에 이게 27살인가 썼어요 27세인가 그 어린 나이에 아이고 제가 27살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시절 같았는데 니체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정말 인류에 남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를 최초로 주석한 노자를 주석한 사람이 왕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주 그냥 미동해 그 어린 나이에 노자 주석을 쓰고 일찍 죽었어요 천재들은 일찍 죽는 경우도 있어요 니체도 사실 조금 일찍 죽었죠 너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머리 안에서 복잡해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고 그러면서 일찍 죽죠 니체는 원래 니체를 우리가 니체를 원래 잘 모르는 것 중에 니체는 원래 고전 전문가입니다 고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리스 원전이겠죠 그리스 원전 고대 그리스어로 라틴어라도 그리스어로 특별히 그리스어 고대 원어의 책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전을 잘 아는 사람 고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네마다 훈장이 많죠 수많은 사람이 고전이 어쩌니 어쩌니 고전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 큰 일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고전에서 머무르죠 공자가 이래 맹자가 이래 그냥 고전 전문가는 맞죠 그리스의 뭐는 이래 옛날에 라틴어에 나오는 고전 내용은 이래 그것만 얘기해도 인정받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우는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고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나만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그 사람이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에만 머무르면 훈장님이죠 훈장님 천자문 가르치고 맹자왈 맹자가 이렇게 했대 명심 보호감 이런 것만 가르치는 사람은 훈장님이죠 그러나 고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또 다른 생각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인데 니체가 바로 그런 사람 니체는 이미 20대에 그냥 고전 전문가가 돼 가지고 그 분야에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고전을 충분히 알고 또 특별히 히랍고전에 대해서 자기가 능통하기 때문에 그 히랍고전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그 내용들을 줄줄 깨면서 자기가 20대에 만들어낸 책이 비극의 탄생 제목이 비극의 탄생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근데 뒤에 뜻이 더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비극의 탄생 게브루트 하면 독일어로 태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게브루트 탁 그러면 생일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게브루트 their tragedy 비극의 탄생 근데 뒤에 붙은 거 보세요 여기 끝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their music 가이스트의 their music 음악 정신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아우스 머머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음악의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음악이라든지 예술 고대 헬라 문명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가지 재전 이런 그 예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바로 비극이 탄생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정말 좋은 책인데 인정은 못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비극의 탄생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 고대에 특별히 그리스에서 유명한 비극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의 비극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뭐 소포클레스라든지 유리피데스라든지 이런 우리 세계사병은 나오는 유명한 이름들이 있죠 이런 비극의 탄생은 원래 약간 염세적인 생각에다가 당시 어느 세상이나 다 염세적인 그 분위기 있죠 세상에 부족한 거 특히 사색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자기 것만 챙기고 밥그릇만 챙기고 서로 속이고 하는 거 보면 한심하죠 그런 염세적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적 세계관 염세적 사상 속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아까 얘기한 재전이라고 그러죠 제전, 제의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중에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 스펠링 잘 모르겠는데 디오니소스 같은 이런 제전이 특별히 디오니소스 그러면 이제 그 술신이죠 술신 그러니까 이제 술의 축제니까 조금 막 편안하게 막 그냥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거나 이렇게 막 자유롭게 축제가 벌어지겠죠 이런 그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그런 그 얼메이지 않는 정신 이런 데서 예술이 같이 포함이 특별히 음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여기에 아폴론적인 아폴로, 아폴론이라는 것은 아폴로신이 있잖아요 아폴로신 디오니소스도 남자신이고 아폴로도 남자신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신 그런 거잖아요 아폴론 신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이런 비극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디오니소스적 요소와 아폴론적인 요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우리 아폴론적인 요소부터 생각하자면 이건 바로 지성입니다 이성 이성이죠 그러니까 절제, 통제, 지혜롭고 이걸 에토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반듯하고 함부로 이렇게 남들이 해도 억제할 줄도 알고 이러면서 지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아폴론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디오니소스적 부분이라는 것은 아폴론적인 것은 남성적입니다 지성적이고 남성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디오니소스 신 자체는 남성입니다 포도주, 술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디오니소스는 기본적으로 여성적 모습 감수성이 있는 모습, 감성, 감성적 모습 그러니까 아주 편한 자유로움 이런 거겠죠 우리가 그리슨 조르바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 지성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그 히라빈 조르바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나가는 것 같은데도 보면 아폴론적인 요소가 히라빈 조르바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조르바 속에 쫙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디오니소스적으로 감성이 충분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또 여성적이고 이렇게 막 그 애랑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서는 딱 이성적 요소가 그를 딱 통제하고 있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이 히라빈 조르바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 비극도 기본 바탕은 이런 염세적 바탕이나 디오니스적인 바탕이 있으면서도 히라빈 조르바처럼 그러면서도 아폴론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 그리고 이성적인 요소, 에토스적인 요소 이건 파토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런 감성적 요소에 이성적 요소가 함께 조화가 돼서 그리스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참된 비극 안에는 염세적이고 감성적인, 디오니스적인 충분한 감수성이 특별히 여기에 예술이 포함이 돼서 음악이나 예술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 그래도 이성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위대한 비극이 탄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하기 전에 잘 안 했어요 사람들이 고전 해석하고 고전에 빠지기만 했지 고전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니체 얘기는 뭐냐 젊은 니체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비극이 시작하고 잘 되는 건 소크라테 이전부터 비극이 생긴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폴론적인 사람이죠 지성적인 사람,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항상 이렇게 자유로움 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살고 이런 철학자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극을 만드는 극작가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사는 사람들 이전에는 이렇게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적인 요소가 잘 조화가 되는데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크라테스가 이거로 유명해지니까 아 이쪽으로 가야 지적이구나 그래서 지성적인 걸로 이전에는 감성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여성틱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지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참된 비극이 안 된다는 소크라테스 이후의 작품은 유리피데스 이런 사람이 약간 소크라테스 이후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니체는 그런 사람은 후지다 비극의 질 떨어진 소크라테스 이전의 비극은 정말로 좋았는데 소크라테스 때문에 지성적이고 지적이고 이건 뭡니까 플라톤으로 가면 이데아로 발전하잖아요 아주 이성적이고 이런 메타피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참된 비극이 거리를 두게 됐다 참된 비극과 멀어지게 됐다 이런 것이 니체의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내용이 젊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썼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역시 위대한 작품은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책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몇백 개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니체도 평생 니체의 책이 대부분 자비 출판이에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책일수록 지나가보면 위대한 책입니다 허만 멜빌의 우리 모비디 그런 책 아시죠?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얕은 사람들이 사는 만화책이라든지 가벼운 연애 이야기라든지 가벼운 재미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있는 것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가 그걸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이 책도 크게 인정을 받지만 오히려 또 욕을 먹는 혹평을 받는 그런 책이었지만 이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상적 바탕이 된 것이 니체의 이 책이죠 저는 니체가 강조했던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부분과 아폴론적인 부분 이것이 두 개가 살아 있어야 참된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큰 넘어짐과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누가 감성으로만 그 어려움을 대하겠습니까? 내일인데 그렇겠죠? 우리가 슬플 때와 힘들 때는 어땠부터 크크크크 우니까 감정만 슬픈 것 같지만 실제로 내 개인이 내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하면서 울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은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되면서 이성과 감성이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데 이성이 없어 그런 얘기도 있죠? 슬픈데 이성이 없어 슬픈데 너무 힘든데 고통 이런 게 있는데 이성이 없어 그냥 슬프다고 아파요 슬퍼요 흑흑 이건 뭡니까? 신파 저는 이걸 신파라고 봅니다 신파는 이성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신파를 격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파는 슬프고 우리의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연출을 하고 배우들이 슬픈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신파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 아폴론적인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 슬픔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고 볼 때는 결코 감성만 가지고 내가 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죠 감성만 가지고 내 슬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걸 견뎌내고 새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최고의 최선의 일을 해야 우리의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의 비극이 이성과 감성이 함께 좋아해 물론 비극은 기본적으로 슬픔이죠 디오니소스적인 부분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인 부분이 아폴론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참된 비극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되면서 일상에 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만의 비극을 겪을 때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때 이성적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감성적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함께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감성만 겪고 이성만 겪는다면 별로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고 영화를 보고 할 때는 감성만 흑흑하고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나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결코 이성만 겪는다든지 감성만 겪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도자고 꿋꿋한 사람이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꿋꿋하게 절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뭡니까? 디아폴론적인 에토스적인 부분이 강한 거죠 동요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다가 혼자 골반에 들어가서 울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이 파토스, 디오니소스적인 부분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비극이요 그것이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 또 생각해야 될 자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관을 지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참 비극은 슬프면서도 정신과 사상이 함께 들어가 있는 슬프면서도 아폴론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돼서 참된 의미 있는 비극이 만들어지는 그리스 비극, 세익스피어 비극처럼 의미 있는 비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 우리가 지금 넘어서고 견뎌내려고 하는 이 어려움 바로 이 비극에 대해서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감성으로만 슬퍼, 힘들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감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하고 나의 이성과 아폴론적인 요소가 함께 동원이 돼서 내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성이 빠지면 신파극으로만 간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성이 빠진 고통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잘 견뎌낸 과정에서 이성이 빠졌다면 나중에 남들에게 얘기할 때 신파해요 감성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힘들었어, 이래서 슬펐어 남들은 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줄은 모르지만 신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플 때 내 감성과 이성이 함께 그 슬픔에, 그 어려움에, 그 고통에 같이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잘 대하고 잘 견뎌내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 비극에 의미 있는 비극에 그리스 비극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비극에 내가 주인공인 나의 비극에 의미 있는 소중한 깊이 있는 비극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소중한 역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부분, 신파가 되느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은 같은 것을 갖고 울어도 같은 것을 갖고 웃어도 의미 있게 울고 의미 있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이 있으신 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고통 넘어져서 죽겠는데 무슨 이성 타령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으로 향해 가면서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지금 겪어내는 일이잖아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기왕에 내가 거쳐야 되는 일이고 지금 기왕에 겪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나만의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속에서 의미 있게 깊이 있게 그것을 견뎌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이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아폴론적인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의미 있는 비극이고 내가 본의 아니게 제작한 잘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뭐 트레지디라고 하는 비극이죠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비극이 완성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차원이 높은 연극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는 이렇게 재밌는 게 웃기는 게 재밌지만 연극을 가보세요 연극 가면 확실히 비극이 상연이 돼야 비극이 공연이 돼야 확실히 연극장의 장소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비극만큼 연극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 고통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어냈던 크게 힘든 일들 그 힘든 좌절과 힘들었던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슬퍼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신세만 한탄하고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심파로 만들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도 함께 생각하고 또 사색을 하면서 잘 견뎌내서 또 우리가 이 강좌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잘 견뎌낼 때에 그리고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겪어냈던 그 쓰라린 어려운 힘든 고통의 기억들이 의미 있는 비극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비극은 뭡니까 이성과 감성이 함께 동원되었던 그래서 잘 이겨내었던 차원 높은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비극은 뭡니까 어느 날 내가 돌아봐도 참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그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온 건 참 불운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잘 견뎌냈구나 이런 식으로 견뎌냈구나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어려웠던 이전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또 그 사람들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게 되는 고통의 이야기 고통의 기억들 고통의 여정들 이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비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비극이 되면 나를 더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돌아보아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그때 그래도 어렵지만 잘 이렇게 과정을 견뎌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내가 주연했던 나만의 비극에 좋은 잘 제작된 비극으로 우리가 이것을 저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소중하게 돼서 늘 나에게 뿌듯한 잘 만들어진 비극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말은 가능하지만 말로는 이렇게 잘 했지만 실제로는 미지수죠 그리고 현재 이걸 겪어내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못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렇게라도 한번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결국은 똑같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 뿐인 것입니다 똑같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견뎌내면 의미 있게 견뎌내면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감성과 심파에만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이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앞으로 논적인 생각을 함께 곁들이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비극이 돼서 나에게도 의미 있고 또 내가 돌아봐도 그래도 소중한 나의 삶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기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그리스 니체가 비판했던 그리스 초기에 잘 만들어진 비극처럼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던 그때의 그 비극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겪을 때 항상 감성에만 치중하려고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나의 여유를 찾았을 때는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과정을 그것이 나를 더 발전시켜주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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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